이번에 동점 만듭니다. 센 사람들로 우리 계속 나갈 거예요.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신받다. 로또에서 신받다. 탑세븐의 귀한 산삼같은 존재. 탑세븐의 에이스 최수호. 컴온. 네 우리 뭐 동점 갑니다. 승률 좀 높은 남자. 아무나 와도 이길 수 있는 남자. 좋습니다. 너무 세네. 편하게 들었어요. 알았어요. 윤택 언제나 와요 윤택. 윤택 불러줘요 이제. 윤택 씨는 오늘 노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윤도 씨 오늘 노래 안 할 수도 있어요. 안 할 수도 있어. 그렇다면 저희 팀은요. 산삼에 맞서는 황금 기사들의 영향 만점. 전복같은 존재입니다. 최수호 씨한테 계속 지다가. 장구 부대 데리고 나와가지고. 어머니를 장구가 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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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. 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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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노래 불렀는데 이긴 건 이긴 거 아니에요. 그럼요. 그럼요. 그렇긴 하지만 오늘도 누굴 데려왔나 봐. 오늘요? 대결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. 혹시 그때 우리 누나들? 누나들 또 와요? 오늘은 그 누나 집에서 밥하고 있고요. 밥하고 있어요. 오늘은 혼자서도 소녀석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때 그 통쾌한 기분을 한 번 더 느끼고 싶어서 도전했습니다. 수호 씨 한 번 이기면 또 다른 분도 한 열 분이 이길 것 같던데. 그런 거 통캠이 있기 때문에. 자 그러면 과연 오늘 누가 또 승자가 될지. 자 선곡 확인합니다. 박서진 씨. 저는 홍주의 미투리 준비했는데요. 미투리가 우리말로 집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오 잘 알고 있네. 저는 한 올 한 올 집신을 만드는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군요. 미투리. 자 최수호 씨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? 네 저한테 지고 난 후 서진이 형의 마음을 표현한 곡. 설원도 선배님의 마음이 울적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. 마음이 울적해서. 마음이 울적해서. 마음이 울적해서. 마음이 울적해서. 자 최수호 씨 먼저 시작합니다. 최수호! 최수호! 음악 주세요. 파이먼! п 파이먼! nych 유 많이 움직여줘요 지나간 옛 추억이 내 가슴을 울리는 내 한 잔 술의 뜻대로 부르는 노래 임자일은 나그네 노래 장대리아 불빛 속에 서성이면서 불러봅니다 그대 이름을 바보 같은 그대 이름을 이 밤도 내 마음 이 밤도 이 마음 다 빙글빙글 춤을 춥니다 날마다 생각나는 추억 때문에 오늘도 잊으려고 발길 따라 나섰네 한 잔 술의 뜻대로 부르는 노래 임자일은 나그네 노래 샨대리아 불빛 속에 서성이면서 불러봅니다 그대 이름을 바보 같은 그대 이름을 이 밤도 내 마음 이 밤도 이 마음 아 빙글빙글 춤을 춥니다 아 빙글빙글 춤을 춥니다 최수호 최수호 점수 확인합니다 마음이 울적해서 최수호 점수 확인합니다 마음이 울적해서 점수 몇 점입니까? 최수호? 몇 점이요? 99 99 여러분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100점 99점 10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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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 잡고 함께 다시 자더니 못다 피운 산문의 절 죽어도 다 젖지 못해 아마도 나는 그럴 겁니다 굽니다 한올랑 한올 내 머리뿌던 눈물 담아 만드니 있으리 살랑춘풍이 불기도 쳤니만 아직도 안 상당하는 걸 뱅다니뱅다니뱅다니뱅다니 떠나시는 외로운 길 가슴에 꼭 품어 안고 부디 나를 잊지 마세요 꿈이라도 한 번 나를 돌아다 주세요 손꼽아님은 기다릴게요 눈물을 주면 저 하늘을 다리 틀려 네 모습을 그길 비추려 미리라 에루와 너와의 에루와 자 박세준 점수 확인합니다 최수원은 99 박세준 100점 나와야 이깁니다 동점이야 서진이 서진이 할 수 있어 서진이 할 수 있어 동점입니다 이긴거야 예스 동점이라 동점이라 동점 이겼어 이겼어 아 이겼어 이겼어 어 아